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이고 학업병행에서 이번에 47회 손흥사정서 합격한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유찬혈입니다 일단은 모의고사 기간 때까지는 솔직히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합격할 것 같았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시험 준비는 일단 작년 7월에 인스티비 얼리버드 통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해서 쭉 이어오다가 1년 정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을 했고 1년을 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졸업생이 와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선배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항상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기간도 길고 떨어졌을 때 그만큼 1년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저는 은행 쪽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걸 안 하고 은행을 갔을 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인스티비가 제일 큰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돼 있었고 뭐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보고 다른 거 예비 강의 같은 걸 들어봤을 때 인스티비가 저랑 제일 잘 맞아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차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1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의도 듣지 않았고 저는 애초에 공부를 2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는 기출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3주 동안 이제 기출문제만 계속 풀었고 만약 돌아간다면 조금 더 기초를 다시 다잡았을 것 같은 게 1차를 보기 전날까지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2차를 공부한 게 다 무산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2차는 과목별로 나눠서 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일단은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작을 했지만 모의고사 볼 때까지도 암기는 시작도 안 했었어요 강의만 계속 그냥 들었고 강의도 그냥 틀어놓고 따로 복습을 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하 선생님께서 워낙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암기가 충분히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전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약술은 모의고사 기간 이후로 준비를 했고 그 전에는 사례 문제를 되게 많이 김광준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월에 문제풀이 과정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용이 많은데 산보험은 보통 다섯 과목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표준약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 마지막에 시작을 했고 그 앞서서는 장애율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장애율은 좀 빨리 암기를 하려고 해서 3월쯤에 장애율 암기는 다 마쳤었고요 3월, 4월쯤에 그리고 실손은 계산은 전체적으로 시기 간단하기 때문에 실손 계산도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암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질병상에는 시험 한 달 전쯤부터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통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책을 다 외우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사례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 모의고사 오고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딱 현장 모의고사 기간에 이제 성적이 뒤에 종이로 크게 붙는데 그 안에 내 이름이 못 들었을 때 비교되고 위축되는 그 느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주 동안 오면서 거기에 붙은 과목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비교도 되고 좀 위축되고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지 않은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스터디는 가입을 안 했고요 스터디 가입을 안 한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면접이나 이런 것처럼 대화를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의 필요성을 따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들었고 오프라인을 제가 모의고사만 딱 들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오프라인의 경우 첨삭을 해준다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첨삭이랑 채점이 없었으면 저는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모의고사만큼은 꼭 현장에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마지막에 한 달을 남겨놓고는 그냥 모의고사 위주로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보면 모의고사는 항상 봤던 거니까 솔직히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좀 모아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자주 했던 거는 그냥 동네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제 그날그날 날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을 볼 때도 있고 구름을 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안개 끼고 어두운 날이어도 다음날 되면 또 해는 뜬다고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누군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추천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연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는 근데 물론 저는 헤어지긴 했습니다 결국 시험 다음날 저는 시험 당일날은 이제 평소에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라 복용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복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상당히 긴장이 됐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근데 딱 첫 시험이 시작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긴장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 풀기 바빠서 저는 무조건 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저는 공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을 채운다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양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는 무조건 질적인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부는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시험을 딱 보고 나서는 제가 합격을 할 거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채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어서 약간 기대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근데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합격 번호를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웃었습니다 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냥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트레스 풀고 시간 보내고 주변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고 그냥 추천을 합니다 하는 걸 그냥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현장 모의고사만 꼭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집이 정말 멀고 이런 게 아니시면 현장 모의고사는 최대한 신청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선생님들도 위로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채찍으로 때리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딱 밸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 모의고사 들으면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김강균 교수님이 이제 약간 채찍으로 때리시는 스타일이셨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모의고사 첨삭을 해주시는데 저는 코멘트로 이제 기본기도 안 돼 있다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배 이상 공부량을 늘려야지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다고 되게 엄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내가 절대 지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끝내서 교수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자신을 했고 실제로 그래서 책임 문제를 좀 잘 봤어요 이번에 교수님 적중률도 높으셨어서 저는 그런 분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만족을 했습니다 박세현 교수님 시트키도 그 한 장만 갖고 시험을 보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어쨌든 자동차 보험은 그 책을 다 외워야 되는 박세현 교수님 책 정도는 또 얇아서 다 외울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는 과목인데 그 시트키가 있으면 확실히 외우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이해도 쉽고 그 시트키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김유나 교수님 파이널 자료만 갖고 저는 의학을 공부를 했어서 왜냐하면 거기에 양이 꽤 많아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게 저는 그것만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 고득점의 길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구분 교수님 밴드 문제는 저는 사실 한 문제도 안 풀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시는 양도 많기 때문에 그것만 소화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작전이 먹게 들어간 것 같아서 안 풀기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대학생이라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원서 올라오는 거 다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전하시는 분들께 뭔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생각보다 내 모든 걸 받쳐서까지 하기보다는 충분히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포기만 안 하고 계속하면은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